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통신경쟁 촉진 정책이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나요? 지난 2월 15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책 마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삼사 과점 구조가 마련된 건 2002년인데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합병하면서 통신삼사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유지된 과점 체제를 깨라 이것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TF를 만들고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사이동통신과 중간요금제, 알뜰폰, 단통법, 통신설비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중간요금제는 2통 3사가 이미 출시했고 단통법과 알뜰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단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0년간 유지되어 온 이 정책을 지금 손본다는 게 조금은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단통법이 도입된 게 2014년인데요 이후 10여 년간 보조금 규제가 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통신사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단통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러나 취재 결과 과기정통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인데요 지금은 공시지원금의 15% 한도에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을 추가 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30만 원까지 높여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없다면서 단통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주장이 나오는데 김 기자는 단통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단통법이 일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개선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선택 약정입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건 더욱이 일부 소비자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공평한 제도입니다 단통법을 없애면 선택 약정도 사라지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지하면 상당한 부작용의 예상이 되고요 선택 약정은 그대로 놔둔 채 단통법만 없애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통법의 근거가 되는 단통법의 지원금 차별금지 조항 덕분에 선택 약정이 가능한 것인데요 만약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선택 약정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25% 요금을 할인해 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통법보다는 단말기 가격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단통법이나 통신경쟁촉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의외로 가계통신비 지출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등락이 있긴 한데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지난해 12만 8천원이었는데요 2013년에는 13만 천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오히려 줄어든 건데요 그럼 왜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느냐 여기에 통계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통신비 지출을 계산할 때 통신장비와 통신서비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스마트폰 통신서비스는 통신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표에서 보시듯 요금은 9만 8천원인데 스마트폰 할부금은 3만원에 불과합니다 어딘가 조금 이상하죠?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통계청이 통계를 내는 방식 때문인데요 통계청은 조사 당시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람의 가격을 더한 다음에 전체 조사 대상 가구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연히 평균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스마트폰 가격으로 인한 부담이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과거 100만원 내외의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은 폴더블폰 등이 나오면서 폭등했는데요 512GB 모델 기준 삼성 갤럭시 Z 폴드4는 폴드4 출고가는 211만원 애플 아이폰 14%는 22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통법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했다는 것인데요 단통법 이전에 자급제 이용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단통법 이후에는 26%까지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급제는 이통사 요금제와 단말기를 분리시킴으로써 통신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이통사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에서 구입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 약정 25% 할인을 받거나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알뜰폰에 가입하면 40%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중고폰의 신뢰를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해 중고폰을 대량 유통시키는 것도 정부가 고려하는 정책 방향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과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사업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제4이동통신 등이 들어와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요금이 내려간다는 건 해외에서 입증된 사례입니다 문제는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가 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를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매 의무제공 제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도매 의무제공이란 이통사가 자사통신망을 알뜰폰에 제공해주는 것인데요 이 제도가 일물제로 운영되다 보니 알뜰폰 사업자 불안감이 큽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 지금은 SK텔레콤만 의무 대상 사업자인데 이것을 KT와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